학교 끝나고 학교 끝나고 학교 끝나고 학교 끝나고 신나게 놀아 이따 전화할게 오늘 뭐해? 이따 뭐해? 주말은 뭐해? 오늘 뭐해? 이따 뭐해? 주말은 뭐해? 우리 만날래? 오늘 뭐해 여럿 가장 상큼한 옷을 걸치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지금은 여덟시 약속 시간은 여덟시 반 도도한 걸음으로 나선 이 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T 오 마이 갓 엠至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엠至이 감사합니다.